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위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지즘이 여호와 백흠으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대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이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업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업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 즉 내가 말하는 그 성업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업 이름을 소아리라 불렀더라 천사들은 롯에게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곧 심판을 받을 소돔성에서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롯은 두 딸과 약혼한 두 명의 사위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롯의 두 사위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은 천사들이 자기에게 준 마지막 기회를 사위들에게 사용했지만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돔성의 멸망에서 피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롯이 사위들에게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 말할 때 농담처럼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매우 진지하고 다급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두 사위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롯의 진지하고 다급한 말에도 아무런 감동을 받지 않고 무덤덤하게 농담처럼 들었다는 것은 롯의 사위들의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 예수님께서 농부가 씨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땅에 떨어진 씨는 모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밭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롯이 사위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을 때 그들이 순종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롯의 경고대로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을 텐데 그들의 마음이 강하고 무뎌 있어서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지만 그것을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또한 그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롯이 평소에 경건하며 말에 실수가 없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면 롯의 사위들이 롯의 경고의 말을 들을 때 경각심을 가지고 들었을 것이며 심판의 말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평소 삶의 태도와 모습이 그런 경고를 말할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은 우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 그의 평소 삶의 태도와 또한 그 사람의 말에 대한 책임감 등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하고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신중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소 생활 방식과 우리가 나누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도 점검해 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심판하신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럼에도 소돔성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성이 얼마나 죄악되었는지 생각하고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롯의 경고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으면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롯의 사위들과 같이 웃으며 농담으로 여기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반응과 또한 유나의 심판 경고를 받은 니누의 사람들처럼 크게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하는 반응입니다 니누의 사람들은 유나의 경고를 듣고 금식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멸망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 분명한 증거가 있고 자기의 잘못이 객관적으로 분명할 때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병을 하며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든 내 잘못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왜 나에게만 잘못했느냐고 말하면서 잘못을 묻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부끄럽고 때로는 그의 응당한 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나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거나 바로잡을 수 있다면 훨씬 나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하는 말을 들을 때 피하거나 발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인정하고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